여기는 하시타트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. 식당 뷰도 보여드릴게요.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작은 식당이야. 우리 바깥에까지 여름에는 먹을 수 있어서 사진도 찍어주세요. 서비스도 끝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또 먹고 싶네요. 그러게 말이에요. 너무 좋아. 이렇게 생겼어. 되게 작아, 식당이. 와우. 이거 맛있게 쪼꼼아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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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?